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언급을 좀 드리지 않았던 지난주 지지난주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젠 이란 종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한풀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또 잠잠해졌죠 그러는 사이에 주가도 어느정도 좀 흘러내려 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 먹거리가 좀 더 크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이제 시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구요 그리고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라든지 또 새로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도 함께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VIP 문의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생각 이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문의는 우리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연락을 꼭 드려가지고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젠 일단 보면 제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이 얘기했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 일단 좀 나눠 볼게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은 이제 너무 단발성 프리미엄 구간이다 단발성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영역에서는 매도만 가능하지 매수를 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 자리 자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뭐 평시 평시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평시인데 요렇게 놓고 봐야 되구요 요 빈틈들은 이제 갭 부분이기 때문에 갭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해요 이게 이 저점을 깨고 내렸을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언제쯤이죠 단기적으로 이날 찍고 이렇게 올라간 요쯤 이쯤인가요 거의 일주일 전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 어 요 라인 이 라인에서 저가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이렇게 어떤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살더라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 재료가 재료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기다려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우리가 터지기 전에 어 여기가 1번 구간이라 치구요 그 다음에 코로나 한번 터지면서 이제 2번 구간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테마성 플러스 실적 플러스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다 껴서 이제 3번 4번까지 갔는데 4번은 어차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의 영역이다 이제 3번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빨리 꺼졌더라면 3번에서 2번 밸류까지도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뭐 위험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위험이 좀 있었어요 심지어 코로나가 빨리 꺼졌으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도 않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제 일단 요 단기 저점 단기적인 저점 요 구간 한 82,000원 선 정도를 좀 지지를 해 주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기준으로 그래서 그 라인을 좀 지지를 해 주는지 확인을 해 보시구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어떤 파동상 한 쌍바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파동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82,000원 뭐 마치 하다못해 한 8만원 선까지라도 뚫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한 만원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는 위험 구간이 있긴 하니까 이 부분에 지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이제 신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 부분을 꼭 이제 지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테마가 이제 거의 뭐 이제 뭐랄까요 치료제 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진단키트보다도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진단에 대한 수요보다 이제 치료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이제 많아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 테마로는 이제 치료제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코로나가 이제 가을 겨울에도 다시 한번 어떤 유행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각 국에서는요 우리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각 국에서 우리 국내 우리 국내산 그러니까 한국산 한국산 진단키트들을 미리 수입해서 좀 재고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주문까지 그런 발주까지도 많이 지금 요청이 돼서 생산 및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다양한 나라들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죠 시젠도 마찬가지고 뭐 수젠택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뭐 여러 기업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한층 더 레벨업이 됐다 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녀석이 그래도 이 가격대를 이제 지켜주면 일단은 정확한 실적이 나오면 얘가 계산을 해보면 알겠죠 어떤 정도가 적정 주가인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라인은 좀 지켜주면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타날 때는 이런 거품성 단발성 슈팅 뭐 이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어떤 실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너무 좀 뭐랄까요 중심을 중심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 테마와 약간 실적과 어떤 기대감과 여러 가지가 지금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현재 기준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도 저도 아닌 상황 같은데 어떤 한번 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언급이 되면은 이 녀석은 여기를 쌍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더 반등이 나와 줄 수도 있구요 일단은 여기 지지하는 모습을 한번 더 확인을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어떤 지금 현재 시젠이 놀아야 되는 그 틀 안에서는 그래도 좀 단기적인 바닷건 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는 그 다음에 고점 부근인 이 부근까지 72,000원 선까지는 좀 열어 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대응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30분 봉으로 쪼개서 한번 보면 마찬가지로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요정도 가격대 어 8만 맞죠 8만 2천원 구간대네요 8만 2천원 구간대가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 이긴 하니까 어 근데 이제 어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 타주는 모습은 보였는데 오늘 일봉이 이제 빨간봉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요정도 라인만 좀 지켜 준다라고 하면 한번 더 좀 어떤 시세는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항은 8만원 한 후반대가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찝뻐드렸던 일봉에서 그런 기준점들에 따라서 이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뭐 접근을 하신다면 이제 그 다음 접근하는 목표는 여러분들 뭐 단기 테마성이 아니라 어떤 실적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 명목으로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리려는 종목 어제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HDC 이 종목 지금 60선 정도 였는데 60선을 지지하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시가가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쵸? 60선을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가 이제 지지하는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눌림 후 어느 정도 양봉 한 두 개라도 좀 띄워 주면서 같이 그 자리에서 골든크로스를 나타내면 아주 인상적인데 계속해서 침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좀 다시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탈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구간대에서는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구간인 거죠 그리고 손절은 다시 여기서 9,200원, 9,150원 선 이렇게 벗어나면 저점을 새롭게 버리면 매도를 하고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를 또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열게 됐고요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굉장히 지금 이 구간대를 굉장히 잘 지탱을 해 주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지탱을 해 주려는 모습이기는 한데 지금 너무 행보가 길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는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윗고리가 너무 길고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거래대금도 좀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이거는 탄력이 너무 없다 그래서 굳이 이때 당시 말씀드릴 차트는 좀 괜찮은 차트라고 봤는데 골든크로스를 나타내고도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저는 지금 그냥 본전 부근이니까 5,900원 정도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본전 부근이니까 그냥 나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지금 힘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스토케스틱은 점점 부담스러운 자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터스라는 종목이 오늘 갑자기 슈팅이 좀 나왔어요 좀 전에 노터스라는 종목이 좀 전에 슈팅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은 1봉 차트로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봉으로도 지금 저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 2만 3천원대까지만 좀 올라와 주면 굉장히 좀 좋은 시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은봉 3개인데 거기서 지지를 받고 확인하는 모습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뭐 그 전부터 보유는 하긴 했습니다 사실 스윙으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천을 좀 했었고 보시면 이제 4월 27일이거든요 여기 날짜가 좀 안 나와있긴 한데 2만원 부근에서 1차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스윙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노터스를 이렇게 오늘 제가 팔지는 말라고 했어요 사실 근데 팔아 버리더라고요 팔지 말라 했는데 본인은 그냥 여기에서 만족을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저분만 매도 처리가 된 것 같아요 노터스 그렇게 매도 처리가 됐고 나머지 뭐 이제 신규로 좀 볼만한 종목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할인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지금 한.. 15분 봉상에 60분 지지 요정도 라인 있잖아요 3030원 뭐 3050원 요정도 지지해 주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토케스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니커도 사실은 저는 이런 뭐랄까요 짤짤이 동전주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1000원 미만은 매매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900원짜리 후반대이고 해서 1000원에 걸쳐져 있고 하다 보니까 한번 노릴려면 또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15분 봉상에 이제 이렇게 60선 지지해 주는 뭐 960원 선 되겠네요 요정도 라인 좀 지지해 주는지 확인해 보면 또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은 또 재료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번 영상에서는 요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매 영상마다 거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시간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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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